정찰대 맞추려고 갖고 있었는데 안될 것 같아 끝날 때까지 못 맞출 것 같아 음... 케일이 템이 좀... 무섭네요? 암살자? 오케이 아씨 이거 가렌 너무 센데? 아! 킨드레드 스롤링 한다 좋아요! 룰루 좋아! 룰루 좋아! 룰루 좋아! 룰루 좋아! 룰루 좋아! 룰루 좋아! 어? 에씨? 그러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거 노답이네 빙하를... 어? 미친! 야! 아니! 잘못! 개반데요? 루덴이 만들어져버렸네? 아니! 어 잠깐만 그전에 여기 지겠다 아! 성내리는거 왜이렇게... 왜이렇게 잘 던져 저거? 어 잠깐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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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어! 안돼! nigrar harvesting ...' Ted напр you 피 View 디오 하자고? 통장 아 맞네 SEBU opt 여보세요 시작함? 찾 실버네 난 아이언인데 … 아 divor 아니요 … 아 내가 평생 한번도 받아보지 못함 티원 와...어떻게 아이언... 뭐? 두 판인데. 두 판 가지 그럼. 배치도 안 끝났어, 아직. 아니, 두 판 봤는데 아이언2? 그럴 수 있어. 운이 좀 나빴을 뿐이야. 두 판 정도는 운이라고 할 수 있잖아? 배치를 다 했는데 이 티어면 실력이지만 두 판이면 운일 수 있다. 잠깐만, 죽는... 죽는... 죽는다. 죽는다. 죽는... 내 스트리프트 할 수 있겠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구겨 가십쇼.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리죠. 야스오끼리 존네 싸우네. 아이고, 초가스가 초가스를 앞으로 당겨나야겠다. 어이고! 안 되죠? 빙하가 미쳤죠? 골베 개스해줘. 어, 끝났다. GG. 아니... 들어가세요. 안 되죠? 뭐야, 왜 안 돼? 뭐야, 롤 렉 걸렸어. 잠깐만요, 롤이 렉 걸렸거든요? 네? 똥컴이세요? 아니... 한 번 더하기 누르니까 갑자기 이상해졌거든요? 똥컴이세요? 아, 그래서... 그 뭐야... 똥컴이세요? 아니, 아니... 똥컴이세요? 아니... 아, 누가 맞춰준 컴퓨터더라? 님, 원컴 쓸 때 지금 문제없이 하는데 뭐하러 토컴 하려고 했었지? 바지! 어, 이 치킨 뭐 있구나? 삼촌이 사줬잖아요? 아이, 그 컴퓨터 좋은데 컴퓨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 이거 누가 맞춰준 컴퓨터... 아니, 진짜 저거... 사용자 문제다. 하던 대로 합니다. 음... 제발! 제발! 아악! 아악! 대치 끝났다! 내 난생 처음 보는 티어에 매치가... 진짜 아이언이면 진짜 바로 걸읍니다. 아, 임시 티어 그대로 잡히는구나. 왜요? 뭘 꼽아요? 왜? 꼽냐고요. 이거 홀리 몰리인데? 아니, 꼽냐고요. 왜요? 같이 잡으면 큐 낮은 애들하고 잡히고 좋지. 아니, 이거 홀리 몰리인데? 에이, 아이언이나 실버나. 다이아르는 다 거기서 거기지. 에헤! 실버 부심을 부리고 있어. 실버 가지고 그래. 그래서 당신은 아이언이시잖아요. 으찌라구요! 아이언 1도 아니고 2야! 으찌라구요! 롤토제스에는 재능이 없는 걸로... 게임이 재능이 중요합니까?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